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오늘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사법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경기북부에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원외재판부가 없어 북부 도민들은 서울 서초동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경기북부는 서울 서초동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